이 세상에는 진의 여부를 가리기 힘든 수많은 썰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많은 썰들을 보며 이게 주작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죠. 오늘 저는 현실은 조작보다 더더욱 조작 같다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채용형 인턴 중인데 회식 끝나고 팀장님이랑 술 마시고 잤는데 소문나서 괴롭다. 라는 놀라운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팀장이랑만 잔 게 아니라 다른 팀 직원 3명이랑도 잤고 팀장이랑 계속 파트너하면 정규직이 되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을 표현하죠. 한 달 정도 이렇게 대줬고 지금은 2, 3일에 한 번씩 술 마시고 파트너하고 있으며 휴가나 주말에는 무조건 모텔 가서 대준다. 이대로 4개월만 더 하면 정규직 확정일 건데 진지하게 이렇게 더 해야 할까. 페이랑 워라벨이 너무 매력적인 회사라 포기 못하겠어. 라는 여성의 썰이 있습니다. 정직원 시켜줄 듯 말듯 인턴으로 계속 남겨놓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무료 복지도구일 건데 저 회사는 직원 복지 항목에 공창제를 넣을 수 있으니 참 좋겠죠. 여러분은 이런 일을 주작거리라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저도 의심가긴 하지만 현실에서도 저런 여성들이 많을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달 전남 순천에서 23살 여성 운전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18살 보행자를 치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남학생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는데 병원도 안 가고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합의했죠. 순천 경찰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사고를 접수했는데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남자가 성행위를 해주는 대신 민영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 각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냈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고 합의 받기 때문에 처벌불가를 외쳤죠. 놀랍게도 23살의 여성은 18살의 남성에게 몸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스에까지 나온 이 내용이 조작 같으십니까? 남염 여혐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2007년도 글을 한 번 봐보겠습니다. 돈 대신 몸으로 때우는 거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월 5% 이자 지급으로 하고 1년 만에 못 갚을 시 몸으로 갚겠다는 조항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다 갚을 때까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저 썰이 구라같이 보이시나요? 돈을 빌려준 후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자 대신 성관계를 요구했고 그땐 돈이 급해서 알겠다 하고 한 번 했습니다. 라는 이 내용은 변호사들에게만 질문을 할 수 있고 한 번 등록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는 곳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또한 한 남성이 대학교 입학 예비 순번에 대한 글을 썼는데 예비 4번이시죠? 지금 3번까지 돌았거든요. 남자분 같으신데 서울 쪽 사시면 제가 한 번 떼드릴 테니까 예비 빠져주실래요? 답변 부탁드려요. 라는 식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무기로 너무 쉽게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문란함이 돌을 넘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편하게 사기쳐서 돈 벌고 싶다 맨날 씻어주고 웃어주고 비위 맞춰주는 거 지을 같아. 돈 많은 파트너 연결해주는 사이트 있나요 언니들? 라는 식으로 스폰을 원하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정숙함이란 매력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고 누가 더 문란한지 대결하는 수준이 아닐까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처음 제가 보여드린 정직원이 되기 위해 공창짓을 하는 여성의 썰을 조작이라 생각하셨죠? 이 세상에는 스스해주고 밥 먹고 백만원 버는 여자들 존나게 많습니다. 밥도 남자가 사주고 호텔비도 남자가 내주고 그에 따른 돈도 남자가 내주니까 저렇게 인생 편하게 사는 여자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게 현실이죠.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저런 여자들이 나중에 과거 세탁하고 여러분과 결혼하 위에서 허버허버 드릉드릉 들이댈 거라는 사실. 한심한 대한민국 근황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백가방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현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